대전지검 형사 3부는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전직 조직폭력배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.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세종시 조치원읍과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공범들이 탑승한 별도의 차량으로 사고를 낸 이후 음주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공범 2명은 이미 검거돼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의 실행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도피 끝에 체포돼 기소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.